ㅠㅠ 손으로 먹은 시원한 소금 간식 다 빼놨는데 꼭 드세요 오늘은 진심으로 먹었고 고기, 고기, 고기 고기, 고기 고기를 먹으면 오징어 고기 또 사고쳤어? 이게 뭐야 이게. 어? 이제 간식도 혼자 꺼내 먹는 거야? 너네 집이야? 넌 누구니? 너 누구 데리고 온 거야? 쟤 정말 어이가 없네요. 둘 다 수컷이라는 게 참 진짜 놀랐네요. 연인관계인 줄 알았는데 제주도 잠시만요. 아옹! 길고양이 같은데 여기저기 계속 둘이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노란 게 좀 약해 보여서 그런지 계속 지켜주면서 같이 싸워주고 다니더라고요 되게 뻔뻔한데 놀이파인 것 같아요 모든 사연 알았으니까 이제 오면은 내가 잘 돌봐줄 수 있을 때까지는 잘 돌봐주려고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얘네들이 둘 다 수컷이니까 여자친구가 생기면 같이 들어올까봐 고양이가 내 말인데 저 감당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들